경포의 물결 속에 푸른 동의 바다와 긴 하얀 모래 사잔 전 우울 속에 물드는 하늘 멀리서 룩산이 미소진네 경포의 바람이 불어오면 바구 소리 따라 하루의 끝을 맞이해 사랑의 품 안에서 꿈을 꾸네 사랑의 품 안에서 꿈을 꾸네 멀리서 나물 있어진 내 아멘 스카이베이 호텔에서 바라본 경포호 설악을 배경으로 멋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른 아침이다 이른 donc은 Spencer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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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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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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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 안녕. Hertz.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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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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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hr 모든 틀과 저 먼 공간에는 정통한 시간의 포용을 통해 숨을 쉰다 prim자는 멈춰 있어도 인생은 계속 움직인다 선교장에는 과거가 살아있습니다 황혼에서 새벽까지 이야기가 엮어지고 마음속 조상의 놀이가 흐려져 있습니다 아침 햇살에 땅이 피어나고 부드러운 황혼 속에서 등불이 빛납니다 발걸음은 힘의 길을 밟고 낮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의 다리 야외 공연장도 시선이 되어있다 몇백명은 앉아서 관객으로 할 수 있는거 오우 숨을 쉰다 동아 돌마다 새겨진 추억 짜여진 유산 잘 꾸려진 씨앗 갈대사이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영원히 알려진 유산 꿈이 머무는 반영하는 연못 창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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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대를 좋아한 선교장의 길 옛 이야기와 꿈이 있는 곳에 나무에 속삭인 강의 노래 깊고 강한 울림을 전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